목대가 엄청 굵어진 풍무초 잘 안보이네 엄마야 목대 보여줄래다가 화분이 엎어져서 금이 갔네요 목대가 엄청 굵어진 아이 근상을 만들어 보려고 분갈이 해야지 해야지 하면 목말라가지고 물을 주고 또 이번엔 해야지 하면 또 목말라서 물주고 물을 엄청 좋아해요 거기다가 이처럼 덩어리가 생기더니 이렇게 거기에서 또 풍무초 싹이 나와요 두 덩이였는데 한 덩이는 떼어내서 다른 곳에 심었다가 보냈네요 신기합니다 볼수록 신기합니다 어떻게 변할지 이제 이번 물이 마르면 뿌리를 드러내고 근상으로 심어볼거에요 어떤 작품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이야 드디어 깨졌답니다 물을 괜히 줬나요 대박 토분이 좋긴 한데 이렇게 쉽게 깨지는 단점이 있어서 이렇게 쉽게 깨지는 단점이 있어서 어우 씨 뿌리 보세요 완전 리얼이네요 리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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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